이병헌 주연의 재난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개봉 일주일째인 오늘 누적 관객수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9일에 개봉한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서울에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는 아파트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주민들의 생존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다만 예매 관객수 50만 명을 넘긴 크리스토퍼 논란 감독의 신작 오펜하이머가 오늘 개봉하면서 앞으로 박스오피스 순위에 변동이 있을 전망입니다. 아멘